집으로 찍어주고 있어 여기 운전 연습하기 너무 좋잖아 근데 운전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 연습하면 무서워 여기는 재밌어요 무섭다 그런다고 그치? 진짜요? 아니 그 보통 사람들은 그 그냥 브레이크 가스 페달만 아는 사람들 근데 이 드라이빙으로 하면은 많이 안 무서워 그치? 네 재밌어 오히려 바이스클 옆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는 거야 만약에 너무 가까우면은 자기가 이 라인을 타치하고 넘어가도 좋은데 꼭 트래픽 체크 한 다음에 해야 돼 네 응 잘 보고 왜 갑자기 서든 레인 체인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네 가까이 가지 말고 네 이것도 지금 노후굿 브레이크야 저 사람이 먼저 왔어 네 기다려 그럼 이제 가기 시작해요 멀지 왼쪽 깜빡이만 켜고 라이트 라인 쪽으로 가면서 트래픽 체크하고 거기서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들어왔으면 이제 깜빡이 얼른 끄고 슬로이네 멀리 봐 네 Look over there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3단도 해보고 2단도 해보고 D도 해보고 한번 해볼 수 있겠어? 예 한번 해봐봐 그냥 지금요? 아니 그 자기가 지금 3단이거든 네 응 어쨌든 한 번 뭐 2단도 놓고 3단도 놓고 하면서 한번 그 힘을 봐봐 봐봐 예 안 되면 내가 옆에서 계속 가르쳐줄게 네 자 노 아울레잇이래 일러가면은 돌아서 차를 돌려서 나올 거야 그치? 네 응 그래서 빨리 하지마 응 자 왼쪽 깜빡이 켜고요 여기서 이렇게 차를 돌려도 돼 조금 더 나가서 아무도 없으면 근데 이렇게 봐봐 아무도 너바디 다 더 천천히 뉴턴이야 완전히 이렇게 네 이렇게 섞어놔 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응 응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예 어 속도를 더 슬로우다운 하고 아직 커브가 심하잖아 안 그러면 차가 절로 간다고 와이드 턴이 되면서 응 오케이 이쪽으로 이게 베이직 라인이야 네 커브에 엔터할 때 너무 빠르게 들어가면 안 돼 천천히 들어가야 돼 네 그리고 약간 레프트 라인 쪽으로 가요 이쪽에 파킹된 차를 만날 수 있으니까 네 마이튼 할까요? 아니 여기서? 아니야 고우 스트레이트가 맞아 오케이 큰 길이야 이게 시계도 봐야 돼 이제 슬슬 가야 돼 아 알겠네 멀지도 않나 응 이쪽으로 약간 여기 딱 서요 넘지 말고 여기 스쿠어 응 이거는 재밌어요 응 자 그럼 슬로우인이요 2단 나 봐봐 응 어 핸들 잘 잡고 브레이크는 게스패드를 안 밟아요 네 응 응 그럼 지금 D 놓고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 네 지금 여기 비가 오거나 아이스로드라고 생각해 봐봐 네 그럼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괜찮잖아 지금 응 핸들만 잘 잡아 응 어 던탁 제니 라인이야 멀리 보고 자 이건 브레이크를 써야 되잖아요 응 응 자기 자리까지 가서 잘 서봐요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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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라인에 가까이 가지마 절대로 예 여기서 세븐마일이니까 이제 슬슬 가야돼 예 자기네 집 쪽으로 어쨌든 아까 크루즈 컨트롤도 대충 알 것 같지 예 응 그럼 이제 하다보면 제가 진짜 점점점점 잘하게 돼 네 응 지금은 뭐 다 확실히는 몰라도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아웃도라인을 아니까 너무 빨리 가지마 슬로우윈 응 지금 2단이야 우리 형 그리고 브레이크 밟아야돼요 뒷사람을 생각해서 근데 브레이크 다시 뛰고 그리고 어 진짜 3단 나봐요 그리고 슬로우윈 어 넌 타체 anything 슬로우윈하고 멀리 그렇지 괜찮으면 패스트하다고 어 한 번 혼자 어 두유어셀프 해봐 예 이럴 때 2단이 좋아 그리고 핸들만 잘 잡아봐 그러면 저사람 브레이크 썼지만 자기 브레이크 안 써도 되잖아 네 그치 지금 이게 늦으니까 3단 어 그러면 이렇게 말라지는 거야 저기 위험하니까 2단 어 핸들 똑바로 잡고 멀리 봐 어 멀리 봐 멀리 봐 어 멀리 봐 멀리 봐 자 아무것도 밟지 마라 어 지금 40마일 워닝인데 우리 스피드 지금 50그든 어 그래도 그냥 그대로만 아무것도 밟지 마봐 이 사람은 계속 브레이크 밟고 가지 네 어 저 앞에 사람은 브레이크 안 밟고 가고 있어 그치 네 어 우리 2단 있고 지금 40마일인데 지금 우리 50마일이야 저 사람들 비슷해 그치 네 근데 우리가 더 빨라 약간 빨를 수도 있어 그치 저 어 2단만 놔 뭐야 아무것도 밟지 말고 네 근데 지금 스피드 얼마야 지금 55 어 근데 여기 지금 봐 저기 스피드 리미트 트럭이야 저거는 어 슬로우 아무것도 하지마 자 저 사람들 브레이크 밟았어 저 3명 다 밟았어 그치 네 우린 아직 안 밟고 있어 네 어 우리 2단이고 어 근데 지금 긴장은 되지만은 아주 무서운 것도 아니야 그치 브레이크를 하나도 안 쓰잖아 예 어 그리고 요렇게 핸드 컨트롤만 해주는 거야 저 단편하게 스크래치 나는 거 보이지? 네 어 저게 스피드가 너무 빠른데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하드리 밟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자 아무것도 밟지마라 만약에는 시그널 어헤드야 저거는 예 자 자 아 너무 쎄어 슬로우인 그 다음에 3단 넣고 슬로우인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해봐 룩 룩 하면서 내추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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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다운힐의 커브를 우리처럼 브레이크를 완전히 노 브레이크로 내려온 사람은 온리 원이야 네 그런 이유 그치? 네 그러면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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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